잠시만요 룰을 설명한다고 하네요 자자 룰을 설명합니다 오늘 금요일 맞죠? 이제 토요일 된거 맞죠? 오늘 주말이죠? 어 주말이구나 시청자분들 기분 좋겠네요 그죠? 한주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로 안교 vs 뽀 다기 다트 뭡니까? 뭐해요? 예? 덜덜 3대1 뭡니까? 뭐해요? 반스 벗고 그냥 막 쏘리 막 질? 예? 뽀누나 플러스 다기님 플러스 빠뜸님 플러스 예? 홀라 시안다라 폴라야 세메야 3대1 진짜 반스 벗고 소리 질러내요 뽀는 일꾼 두마리 빼고 시작함 와 이거 개소름 음 개소름 지리게 3판 2성? 홀리 쉘라 퐁따요 오우 쉘 3판이 와 와 골 때리네 자 한번 해볼게요 시청자분들 혹시 따뜻님 따뜻님은 여자신가요? 아 여성분이 잠시만 여자랑 3대1 하는 거네요 어 저 그러면 여 여 여 어 여자랑 3대1 하는 거예요? commercial 하하 그러니 Year 잉 유 기호야 누나가 위로 올라갈게 뭐죠? 갔다옵니다. 게탄날 플러스 1 3대1 빨무 3대1입니다. 시원자분들 갔다올게요. 갑시다. 반스 받고 소리 질러 체킷. 갔다오겠습니다. 자 뽀누나 그리고 다기님 그 다음에 따뜻님 이렇게 해서 3대1입니다. 3대1 엄청 빡셀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보죠 뭐 아 그리고 풍 몇 갠지 그런거는 좀 안 물어보는걸로 그런거 엄청 싫어함. 아 알겠습니다. 아 몇 개빵인지는 이런거 여쭤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 고고 지지 그냥 하겠습니다. 예 파이팅 갑시다 넵 알겠습니다. 고고용 가가 음 아 아직 한명 한불이 안들어왔네요. 음 아무래도 예 제가 모든 스폰을 하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여쭤보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 그러다볼까 오해가 좀 생긴 것 같네요. 그죠? 예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 큰 손 분들 중에서 가끔 어 그러실 수 있어요. 예 그쵸? 예 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 정말 쏘렉님 말씀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자, 시청자분들 보이십니까? 뽀누나, 닭이님, 따뜻님 반갑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3대1로 하게 됐네요. 긴장됩니다. 허허이사 마이무 체킷 아니, 세명이서 다 토스를 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어떻게 기라고 아니, 세분이서 다 토스 홀리 쉘라 뽕, 다이어, 체킷 갑니다. 3대1로 갑니다. 3대1 맞말로 3대1 인정, 그것은 인정, 바루시안, 체킷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성 세분 다, 사, 어, 토스네요. 최선을 한 번 다 해보겠습니다. 어, 뭐야, 어, 자, 어, 자민아 저, 저, 저한테 비전하시면 안되는데? 따뜻님, 뭐지? 오, 쉘라, 뽕, 다이어, 체킷 뭐죠? 홀리 쉘라, 뽕, 다이어, 호호, 저메야 미끼인가요? 일단 저런 실수로 하는 걸로 봐서는 어, 제가 볼 때 생각보다 어, 생각보다 이거 모르겠는데요? 이거 제가 볼 때 모릅니다. 제가 볼 때 이 경기 몰라요. 농담 아니고, 지금 이 정도 상황이라면 이게 제가 볼 때 모릅니다. 진짜 농담 아니고 이거, 이거 몰라요. 한 번 해볼만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막말로, 빤스버거, 쏘리, 쉘라, 체킷. 이거 몰라요, 몰라, 몰라. 헐이 쉘라, 뽕, 다이어, 헐이 쉘,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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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 아니, 열두시분은 못하시는 분이 아닌데? 해보니까, 지금? 페이크각인가? 요거 집중할게요 신자분들 체트샵 끕니다 체트샵 끕니다 체트샵 끕니다 체트샵 끕니다 체트샵 끕니다 체트샵 체트샵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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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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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네요. 막판 가겠습니다. 웅터님께서 열개숨을 감사드립니다. 열라 뽕따이. 감사드립니다. 눈에다가 안약 좀 넣을게요. 옆집 똘똘이님께서 1다기 1은 기우미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1다기 1은 기아미. 휙. 감사드립니다. 와, 정말 빡세네요. 1대1입니다. 1대1입니다. 와, 다 빡세네. 자, 갔다 오겠습니다. 자, 갔다 오겠습니다. 지든 이기든 마지막입니다. 거고요. 와, 진짜 반드시 이기고 싶습니다. 진짜 진지하게. 갔다 오겠습니다. 3대1이에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와, 진짜 이기고 싶다. 진짜 이기고 싶다. 가겠습니다. 제발. 제발. 6대1. 감사합니다. 고마워. 네. Böyle. 아멘 흐흑, 흐흑, 흐흑 흐흑 제발 이기자 제발 제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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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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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